정답 되게 반갑습니다 남준아 이게 뭐야? 우리 팬들 아미 아미, I love you 오늘 뉴욕 느낌이 좋다 오늘의 뉴욕 바이브 오늘의 뉴욕 바이브 오늘의 뉴욕 바이브 언제 이야기 하려고 한 번 인터뷰 내가 사진 찍어놨다고 뉴욕 그 비 오는 느낌이 싸이월드 감성이구나 알지 알지 뭔지 알지 창문에 창문에 빅방울 흘리는 저도 메이크업 보면서 봤는데 되게 예쁘게 오더라고요 진짜 감성 떤다 이러면서 전하고 막걸리 감성이 아니야 여기는 여기 비는 파전에 막걸리 감성이 아니야 여기 비는 뭔가 와인에 스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럼 평소도 먹잖아